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건설 현장에서 철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금 팀원들이 많은데요 팀원들 중에서 일을 10명씩 한 분들도 많아요 일을 잘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 현장에 소장님들께서 철근 공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저희가 지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가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하고 카톡을 제가 아래 공개할 거니까요 그걸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병점에는 저희 현장에 왔는데요 지금 금방 시작한 현장인데 현장 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 철근 접는 기계에요 그리고 이건 철근 16mm 이고 여기 또 10mm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전기가 없어서 또 이런거 밟전기를 쓰고 있어요 밟전기 그리고 이거는 철근 자르는 기계 철근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저희 팀원들이 일을 잘하니까 열심히 해드릴게요. 이것도 다 우리가 한 일이에요. 일을 10년 20년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가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